검사의학, 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진단검사의학의 분야가 진단혈액, 임상화학, 진단면역, 진단유전학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회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한국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은 성장률이 4.0인데 한국은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이 최근 5년간 연 평균 8.3%의 높은 성장률을 기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한국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병리학하고 진단검사의학이 뭐가 다른지 한번 물어보니까 병리학과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병리학은 두 개가 다 질병진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병리학은 조직 및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질병을 진단합니다. 주로 유관이나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고 진단검사의학은 혈액, 소변, 책 등의 검체를 분사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기계에 대한 의존하기가 굉장히 큰 거죠. 두 개가 전부가 다 그렇게 질병진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병리학하고 진단검사하기 그런데 이 분야에 다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 분야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들이 많네요. 병리학과는 주로 고형 조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 같은 걸 보겠죠. 진단검사의학과는 액체한테의 검체를 다룹니다. 혈액, 소변 이런 걸 다루니까 병리학과는 주로 정성적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는 정량적 결과를 제공합니다. 병리학과는 주로 확정진단에 진단검사의학과는 예후평가에 두 분야는 상호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질병진단과 환자관리를 위해 둘 다 필수적입니다. 진단검사의학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그 돈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분들이 학교를 하셨네요. 여기에 한국이 세계적인 진단검사의학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네요.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 한 내용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사태, 의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병호TV에서는 진단검사의학,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들 이야기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병리학하고의 여러분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에서 알아보셨죠. 여기 보시면 많게는 120명의 수련을 받지만 현재 남은 인력은 10명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전공의 가운데 110명이 떠난 겁니다. 의정, 갈등 및 이로 인한 전공의 직단 사직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의 진단검사의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현재 국내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는 1,100명 규모로 인력 풀면에 세계 최정상급을 자랑하지만 아마 이분들 가운데 회사로 들어가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수련 전공의 극감으로 연구축소 및 업무량 증가를 인한 진단검사의 품질 저하 논란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제 고액서에서 아마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전 4일 이사장이 세계적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100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료 분야를 다루면서 숙가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생각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그래서 뉴스위크의 책의 병원 평가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동안 의학계 계신 분들이 정말 장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 4일 이사장 말씀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진단검사 기술과 탄탄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한 PCR검사 대응능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학술적인 위상을 유지할 인력이 불족하다는 점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전문의의 고령화 은퇴와 맞물려 인력 부족이 많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여러분들 병원들을 정량 분석해서 발표해 가지고 한국의 상급종합병원 경쟁력이 대단히 우수하구나 특히 암수술 능력은 탁월하구나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여기는 이제 진단검사 의학의 학술대 차원에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현재 의료사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공인은 진단검사 의학을 수련한 전공인은 많게는 120명 규모의 단회 매년 1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던 겁니다. 진단검사 의무라고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게 아마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감소는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다시 진단품질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거의 120명이 계속 여러분들 뭐죠 플로우처럼 그렇게 이런 배출되는 것이 이번에 의료사태를 위해서 10명 단위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의과대학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이게 몇 년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사일 이사장은 보통 3년 차에 30에 40명이 트레이닝을 받는 등 총 100명에서 120명이 달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게 됩니다. 100명에서 120명이 달하는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년 120명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년이 120명 정도 풀이니까 매년 한 30명 정도 배출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전공의는 10명이니까 10명이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전공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로 나누어지니까 2, 3명 정도가 배출될 수가 있는 거죠. 100명에서 120명이 트레이닝을 받고 매년 30에 40명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는 10명이 남아있으니까 10명이 여러분들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 4년 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산술평균화하게 되면 4년 차로 나누게 되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열애로 하더라도 소위 진단검사의학 학기를 맡고 있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루게 된 겁니다. 전문의가 배틀 제지하는 상황에 맞물려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들의 고령화 추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역에 계신 장년층 선배 세대가 5년 10년을 더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75세까지 의협에 몸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란 말을 하지만 전공의가 결국 전문의가 되는 구조상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 중심병원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지 않는데도 관련 보고서는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로딩이 가도해지면 진단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조금씩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역량 자체가 저하가 되는 거죠. 다른 분야의 이런 고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분야의 그러니까 오늘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뭐 다른 그런 필수가의 하고 다 이렇게 문제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뭐 이미 이제 방향이 다 결정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의료 분야를 계속 다루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의료 분야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도 이해를 높이고 모르면 이제 오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리학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진단검사의학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진단검사의학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전공이 사직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일반으로 필수 의료과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배우는 방송 또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미래가 있는 방송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런 간단하게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삐또없이는 제가 직접 쓴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기 한반도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큰 역할을 했는지를 인별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남서부의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의 주요 그런 장소들을 방문해서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갖고 있는 단상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여행기이자 답사기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좌파 색채가 강한 특히 이제 586 운동권들이 굉장히 강하죠.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그들의 심성 세계관의 여러분들 탁성들 이런 부분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배수까지 해부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가 쓴 정말 잘 쓴 세계사책 기독교부는 세계역사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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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